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폐차도 늘겠죠. 2040년이 되면 전세계 전기차 폐차량이 4천만 대를 웃돌 전망인데 여기서 나오는 폐 배터리 처리가 문제입니다. 그런데 이 폐 배터리를 다르게 보면 돈이 보입니다.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시장이 2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하거든요.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밀가루처럼 고운 검은색 금속물질. 전기차 등에 들어있던 배터리를 해체해 얻어낸 이른바 블랙파우더입니다. 이 블랙파우더를 재활용 기계에 넣으면 먼저 고온으로 열 처리를 합니다. 열처리된 블랙파우더를 황산에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들고 불순물을 한 번 더 제거합니다. 마지막으로 용매 추출 공정을 거치면 필요한 금속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. 앞서 소개해드린 공정을 모두 거치면 이 블랙파우더는 코발트와 니켈, 리튬으로 최종 분리됩니다. 이 세 가지 물질은 2차 전지의 중간제인 전구체와 양극제의 원재료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. 재활용 공정을 통해 니켈과 코발트는 97%, 리튬도 70% 수준까지 회수가 가능합니다. 유럽연합이 배터리의 재활용 광물 비율을 높이도록 법으로 강제하면서 폐 배터리 재활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. 게다가 핵심 원료를 특정 국가들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재활용 광물 생산이 늘수록 공급망 다변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전기차가 보편화되면서 폐 배터리 재처리 사업도 오는 2030년 50조 원, 2040년엔 260조 원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. mbn뉴스 김종민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